사모사에서 극립을 해 와... 저 화랑 아니냐? 완전 화랑 아닙니까 저거? 흪 아이고 와 잘하나 근데 헤이애치 확실히 어 내가 잤네 좋아요 어 근데 좀 닮았다 좋아요 이번엔 내가 잘했다 와아 개 잘했어 솔직히 이거 개 잘했어 진짜 하키 오케이 오케이 아아 빠세 가이 오케이 아이고 오케이 좋아요 빠킹이 스파한다는 건 뭔 소리야 아 그분이랑 해서 철권은 빠킹이 이겼으니까 이번엔 스파한다고? 스파까지 해 우와 존댐 각인데? 아 존댔는데? 아 망했죠 이거? 아 아 샤이인 샤이인 아 빠킹이는 방송 잘하죠 미쳤어요 너무 잘해 저렇게 잘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빡킹이는 빡킹이만의 방송이 있는거고 다 다른거죠 사람마다 레아 깎는 장인이죠? 하앗! 중단을 왜 피하냐 저게 저기 중단을 왜 피하냐 헤이하치 차기 아니냐? 오야 좋아요 빵 헉 내가 맞았죠? 슬라이딩 마무리 방금 아니 피한다니까? 대박이야 아 쩔었다 인정한다 아 잘한다 아 이거 아예 할 줄 알았는데 드르렁 드르렁 중단 초풍 나오겠죠? 어 초폭은 아니지만 어헤 잘해 잘해 잘해요 우와 쩔었다 와 이거 막네 와 왜맞아 왜 안맞아 아 제발 좋네 안맞네 저게 원래 맞거든요 시계행자면은 샤인 커킥이 맞는데 안맞네 오케이 오케이 파악했어 파악했어 내가 괜히 앞으로 갈 필요가 없었어 파악해쓰 파악해쓰 끊긴다고요? 끊기시면은 해상도 화질을 한번 줄여보세요 1080으로 되어있을텐데 720으로도 해보고 480으로도 해보시고 480으로도 해보시고 안녕하세요 아니면 서버가 외국으로 연결되어있으면은 버퍼가 많이 걸리거든요 이게 송출하는 사람의 서버도 있고 받는 사람들의 서버도 따로 있다며 전 몰랐어요 제발 제발 왜요 계속 마무리 짓지 저랑 저랑 마무리 지어요 저랑 마무리 지읍시다 오우 신권이 나오네 ht Unity 흐 lk 아 좋아요 ㅋㅋㅋㅋㅋ 정보맨님? 4,000원 감사합니다 이번엔 정보맨이에요 침착맨에서 바꼈어요? 침착맨은 어디갔지? 원래 저번에 침착맨으로 하고 왔었는데 좋아요 침착맨 와아 저거 진짜 펜정 미쳤다 침착맨 침착맨 와 미쳤다 저거 진짜 하당할거같애 어떡하지? 와 이걸로도 깨져요? 하 아 정보 내일 노하이는 나이스게임 tv에 출연한다 아 천호 감사합니다 정보 무슨 정보야 저건 이거 읽어주는 거 발음 개웃기다 나이스게임 티브이 티브이 좋아요 흐름 왔죠? 상단의 피 전에 때려야되요 먹임버유 그냥 홍보맨 아니겠습니깐 흐흐흐흐 오오오 천원 감사합니다 나이스게임 트위치도 하는데? 핫 와 되게 잘하..잘 막는다 하단을 아아 나는 저걸 못막아 계속 저것만 맞아 좋아요 역시 차이는 슬라이즈인가? 아 아이고 샤인 슬라랑 커킥이죠 샤인 슬라랑 커킥이죠 제발 자리 바꾸고 좋아요 딜캔가 딜캔가 딜캔가본데 딜캔가보다 이거 14에요? 다 그냥 썼는데 앉을거 같아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딨어 14에요? 아아 몰랐네 나는 14인지도 몰랐어 쓰읍 아아 빡세다 빡세다 샤인 오늘 오버로드 가자 오버로드 각이다 오 딜레이가 되게 좋나보다 theme 흠 읍 흠 흠 흠 흠 훅 흠 흠 딜, 어우, 벽광이 너무 많은데 캐릭이 진짜, 벽광이 어느 거리를 되는 거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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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거리는 벽광 솔직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야, 쩔어 뭐뭐? 일어나 오, 좋아요 오, 대박 오, 어어, 어, 하단, 아, 아, 이거 맞았어 제발, 아, 따라오네, 어, 따라오네, 따라와 아, 안 들어가 제발 제발 실화냐 실화냐, 이거 알겠쩌? 아, 이거 했쩌? 아, 이겼어요 옥광남 프로 옥광남 아, 프로 옥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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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디션 회복되고 있어 역시 샤인을 하면은 어 좀 살아나는 거 같애 샤인을 하면 살아나는 거 같애 샤인만 하면 살아나는 거 같애 샤인만 하면 살아나는 거 같애 샤인 아, 공격 안 돼 아이고 아까워 아까워 아 좋아요 또 프로 옷깡나면 되겠는데 이거 하단 아 좋아요 아 샤인 샤인만 하면 뭔가 알 수 없는 집중력이 생기는 것 같아 집중력 사라졌죠? 어 집에 갔어요 벌써 갔어? 어어어어어 왜예 아하 너무해 아오 너무해 너무해 화세이 아 이거 테이아치가 하단이 너무 세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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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건? 자 나올 줄 알았어요 호민기? 막 세트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분이 해야지 공격을 잘해가지고 좀 달라 다른 기분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태씨랑 양손 왜요? 스틱이 뭔데? 아 8년 된 스틱이에요? 아 오케오케 그럼 그럴 수 있겠다 안 돼 안 돼 오예 슬라 할까? 하자 그냥 하자 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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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킥 와 캐치 잘해요 컵킥 말고 어퍼를 쓸까? 그게 그거겠지? 솔직히? 지금 상황에선 싱 어어? 아아 너무해 너무한다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직 안 끝났스 아아아아 저걸 어떻게 막아야되지? 저 막 들어올 때 막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막기가 아 이거 이겼으면 승단 떴을 것 같은데 저 플러스였거든요 조금 오버러드 갈 수 있었는데 아아 아하 아하 아아 상대가 없어 지금은 아하 아아 어 왜 점프해 왜 점프해 왜 점프해 왜 점프해 하 쩐다 아아 못맞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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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또맞았어 바본가벼어 바본가벼 아 두판 졌어 아아 그래요 아 그거 맞네 그 사람 맞네 나랑 아까 걸렸던 사람 맞아요 샤인 간다 오버로드 간다 샤인 오 스티브 저 마스크 껴야겠다 나도 아아 키쿡 잘써요 와 쩔어 와 뭐야 이거 왜 안됨 왜 안돼 콤보가 아아 오예 오예 왜 오 다행이다 아으 콤보 실수 했네 너무했다 너무했다 슬랩 되게 잘먹어 좋아요 아 안되는데 스티브는 이래서 스티브가 좀 짱이나 스티브가 안되더라고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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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치그널 더블 한번만 때리고 더블 한방이죠 더블치그널 아 좋아요 샤인 샤인 아 샤인 할때 요즘 집중이 제일 잘돼 확실히 확실히 샤인을 해야 집중력이 좀 살아나요 다른거는 아 좀 집중이 잘 안되는데 샤인을 해야 집중이 잘 돼 그나마 브라이언 뭐 로우할때 집중이 제일 안되 거의 뭐 초등학생급여 주2,3만에 흡흡 와 잘하네 이런거 아 그런가요? 샤인은 집중안하면 못이겨서 그런가요? 불안하고 이거 많이 써줘야겠다 뭐요? 호원? 아아 샤인 스티브랑 하면 짱이나 킥쿡 때려줘야되요 저 카운터 싸움에서 좀 답답하죠 사이는 저 카운터 싸움에서 좀 답답하죠 오우 좋아요 레드 좀 뽀럭성이 있었지만 와 스내치 잘 써 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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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쿠우 고기 잼 맞추고 레아 쓰는거요? 아니요 그거 점프 뛰면 돼요 뒤로, 뒤로 뛰면은 뒤로 뛰면은 되지 포킹 캐릭터가 뭐예요? 포킹? 포킹 캐릭터가 무슨 뜻이지? 모르겠는데? 뭐죠? 오늘 패치됐어요 1500원 감사합니다 후킹 캐릭터가 오 아빠킹은 한판 이겼는데? 한판 이긴거 같던데? 한판정도는 이겼네요 좋아요 프로랑 녹단? 근데 한판 이겼는데? 한판 이기면 잘한거 아닙니까? 아 쿠킹을 내야되나? 아이고 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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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6 5 좀 안맞..맞았죠? 맞았죠? 뭐 맞으면 킥쿡이 나오고 막으면 안나오니까 맞췄을땐 무조건 절대판중기술 막 어퍼커키 이런거 깔아놔야겠다 그래 와아 얼마야? 안되죠? 되네요 오 잘했네 안습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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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잡 아싸 이거 할줄 알았죠? 나 슬라할려고 했어요 이거 땜에 저거는 오토가드고 하단은 못막아요 하단은 못막아서 저걸 할라고 했어요 제가 저 스티브 레지드라이브와 오토가드 판정이라서 하단은 캔슬해서 막아야되고 중단은 그냥 막으면 막아지거든요 그냥 있으면 막아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거 하면은 슬라이딩 할라고 했어 이거로 이거로 아 좋아요 다블 시그널 무적의 기술이지 뭐지 극복버서 어어? 날라온다 날라온다 한방 한방만 참고 한방만 때리면 괜찮을거 같은데 아아 어퍼 내미는거 조심하고 아아 제발 아아 아깝아 아깝 넘나 아깝다 넘나 아까운것 왼어퍼 맞추고 오른어퍼 해야되 컷킥하겠다 앉거나 개기는거니까 왼어퍼 이득을 이용해서 컷킥이나 더블 시그널 하는게 좋을거 같아 자 오케이 아이고 발꽂히기 아니죠? 오예 잽 내밀었어요 제가 백댓이 하면서 백댓이 하면서 아아 같이 맞아요 왠지 모르지만 같이 맞네 장르 서 한 방 더블 시그널 한 방이죠 이건 굳 욕 더블 시그널이 좋아 이게 좋아요 샤이니 저게 좋아 저거를 좀 잘 써야 될 것 같아 데미지 싸움을 걸 때 중단이 다 안 아프니까 뜨는 거 아니면 안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좀 잘 갈겨야 돼 모자 날아가면은 좀 약해진대 아하 저 기술이요? 저 기술이 그런 거였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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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까지 갔죠? 샤이니 확실히 보니까 웬허퍼의 히트 유무를 확인해야 돼 오 킥콕인데 이 형이 진짜 잘 쓴다 투본 형이 투본 형이 킥콕 진짜 잘 쓴다 어 이런 뻔한 거 잘 막네 안 들어가더라고 저거 스티브가 이렇게 해야돼 그냥 포헌까지 써야돼요 오른발만 카운트하면 콤보가 잘 안 들어가 스티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왠어퍼 아이고 오 대박 제발 어 다행이다 일단 맞추고 어어 하아 어어 졸라 많이 달아 내가 졸라 많이 달았어 아 아 왔어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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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내가 킥콕 막은 다음에 포원하니까 킥콕 2를 했네 저 형이 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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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원권 타이밍 죽나? 아 죽었네 라벤다형 찾으러 가자 라벤다형 만나러 어퍼 아 킥콕이었어요 와 이거 실화하냐? 아 안돼 오케이 컵킥 샤인은 컵킥 이거 써줘야돼 우와 망했죠? 아 망했죠? 아 망했죠? 내 승단 승단 망했죠? 아 아 킥쿠기 여기서 카운터 나네 아 승단 뜨면은 흫 졸라 설레 진짜 이거는 과학이야 과학 과학이야 이거는 과학이야 과학 메찌리스트 다시 생겼어요 각성모드 간다 각성모드 간다 그건 바로 이지선다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5 5 6 각성모드 그건 바로 이지선다 와아 쩔었다 잘했네 이히이! 짠밟 짜린 페링은 확정타가 없어요 와 잘했다 오오 개 이겼어? 와 저걸로 이겼어? 오케이 아아 아까워 아 연패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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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기원 아까부터 계속했죠 지옥이죠? 지옥 어어 이 하단을 쓰면 안될거 같애 빠직을 쓰면 안돼 오케이 아 아 버큐펀치 버큐펀치 오오오 아 안맞죠? 늦었죠 좀? 아 좀 늦었어요 아 좋다 잘해 근데 확실히 확실히 스티브 그 짬으로 자기 그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팍! 그게 있어요 시나리오 같은게 아 잘해 잘해 킥쿡을 어 진짜 스티브 골스 유저만 나올 수 있는 그거거든요? 스티브 골스 유저만 나오는 그 타이밍인데 저는 저렇게 못 끊는 그 골 골스 유저가 아니기에 아이고와 아 오케이 레드 다시 생겼습니다 앉아야되는데 어 아 꼬꼬마 호스팅 땡큐 바로 하아 아 아 이거 아니었어 죽네? 아휴 그냥 죽네 원래 저렇게 떠 저렇게 떠 저렇게 떠 원래 수치는 원래 막 랜덤으로 막 떠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드르르 한 번 해주고 오케이 이기죠 이게 이 기술이 이겨요 안녕하세요 다들 난민들 하이 난민들 하이 와 오케이 안돼 아 삼모은이형도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 삼모은이형 호스팅 해줬어요 어 어 여러분 로아이 방으로 가세요 아 자동응답기 삼모은이형 홈쇼핑 말투에요 삥! 핫 삥! 아아 삘킬 잘했다 현나파 퀵국1 어 이글1 이글1 어 안하네요 다행이다 잘 때렸다 더블 더블 시그널 면허파 마무리 오케이 어 쓰읍 아 소돋떡 흫 흫 아 아 다시 이거 꼭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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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냐 이거? 와 어떻게 저렇게 돼? 이형이 은근히 은근히 저런 순간에 판단을 잘해서 왠 오오오오 화보 빠지? 퀵국 조심하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아아 웨다퍼 막으면 킥쿠그라니까 포원...어우 이번엔 안했어 어어 포원 빠지 오케이 하아 하아 아니랬다 내가 어허허헣 박았어 어떻게 막았지? 아아아아 왜맞은거야 아 백련 안녕 어어 안돼 안돼 오 뭐야 아아 나 중단할려고 그랬는데 손이 미끄러졌죠 좋아요 아우 이거 횡무가 돌면 안되는데 이거 오 제발 오케이 노력의 결실 그동안 1탄만 보여준 의미가 있었어 오케이 그동안 1탄만 보여준 의미가 있었어 오케이 5K0 흠 안아